오늘의 집 무슨 호텔 앞에 주차장 오늘 일요일이고 오늘은 주차비를 안받고 웨이크데이 9시부터 8시까지 주차비를 받으니까 내일 아침 9시 전에 움직이는 걸로 호텔 저 앞에 깜빡이요 느낌이 있네 전기도 이상한데 보일러도 지금 완전히 찬바람이 나왔고 에라코드까지 떴네 아니 부동앱을 꽉 채워왔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거 같애 3개월도 안됐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이러면은 다행히 채우면 되니까 그것도 그거고 아니 지금 캠핑장에서 충전을 계속 이틀 시키고 몇시간째 달려서 100% 충전이 됐을텐데 13.2V라고 나오고 있고 전압이 전기는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못하고 부동앱이 없어 3개월에 이게 다 없어질 수가 있어 무게 때문에 원액 더 좋은거 5대5로 보일 수 있을거지 우리가 너무 매일매일 틀어서 그런가 그럴거라고 믿자 오빠 오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응 그냥 잘랐어요 음료수 하나 있는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진짜 이렇게 아예 다 떴다 다 증발했다는거야? 어디서 새나? 이야 이거 다 썼어? 응 저 천하경 부동앱이야 사면 되지 뭐 유럽에서도 팔테니까 아 근데 눈금이 왜 아예 안보이지? 이야 도대체 모르겠네 부동앱을 좀 보충을 했고 거의 없던걸 틀어볼게 이거 안되면 뭐 베바스토 찾아가야돼 에라상 아 미치겠네 웃음만 나와 그래서 떡볶이야? 매콤하고 칼칼한? 아이고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요 그냥 있는걸로 떡볶이 내가 지금 인터넷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우리 에러코드가 뭔지 부동앱 순환의 문제래 부동앱이 없어서 그런거일수도 있고 뭐 순환모터가 안돌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똑같은 증상 겪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보내서 뭐 청소를 했다네? 고압으로 뭐 청소를 하고 진짜?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우리 히타가 베바스토거든? 독일산 베바스토 근데 여기 브로츠와프 바로 근처에 자동차 수리점에서 베바스토를 취급하는 데가 있더라고 내일 아침에 무조건 그걸 먼저 갈거야 이 와중에 TV는 너무 잘나와 하나씩 해결하면 하나씩 문제가 생기고 무슨 TV가 이렇게 깨끗이 잘나와? 치즈 떡볶이 치즈 떡볶이 라뽀기 떡볶이 자 우리 이거 먹고 힘냅시다 하나 남은 비빔면 면을 아닌데 몇개 남았어요 아 그래? 응 병딱이도 없어서 진짜? 어우 하지만 우리한테 TV가 향이 있잖아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왜냐면 이 치즈가 이거 진짜 쟁여가야겠어 얇게 썰은 고다치즈 짭짤하니 되게 맛있어 응 다 먹었어요 벌써? 응 잘 될거야 그럼요 치타 280kg 남겨놓고 타이어가 터져서 치타가서 갈고 냉장고는 바르샤바에서 고장나서 다행히 바르샤바에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라돔까지 가서 고치고 베바스토는 독일쯤 오니까 고장나네 베바스토 아까 찾아놨더니 독일이 본사더라고 본사가 독일이라고요? 독일 제품이야 독일제품 야 그래도 어디 뭐 러시아 오지나 이런 데서 안고장난게 어디야 응 뭐올까? 채널이 훨씬 많이 잡힌다 뭐 저긴가 봐요 코미디 텔레비 나온다는게 이렇게 채널 질이 좀 올라가지 않아요? 어이없네 나는 앞으로 각 나라마다 다 다른 언어로 우리 해외여행가면은 티비티비는 그 나라 언어 태국말하고 베트남말하고 재밌었잖아 나도 우와 담요 한장이 응 따뜻하네 와 근데 이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나? 추울 때 발달달하니 따뜻하네 좋아 따뜻해 동지 동지 뭐지? 하하하하 됐어 어 뭐겠죠 와 어쩔수없어 지금은 지저분할 수 밖에 없어 위급상황이거든 우리 에스토니아 양말 차려줘 여보 우리 에스토니아 양말 차려줘 여보 짠 하하하하 이것은 양말인가 버선인가 하하하하 신짜맞아 훅군 진짜?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산 아주 두꺼운 양말 오빠 나도 신었어요 응 우리 커플 좋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TV를 볼 수 있는 시셀 만들었더니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아이고 참 재밌네 여행 응 아침 일찍 에바스토 히타 내가 고칠 수 있겠죠 가봅시다 내가 어저께 문자를 주고 받았어 한국에서 이 캠피카를 제일 잘 아는 서비스센터하고 응 순환모터를 체크를 해봐라 응 내가 순환모터를 다행히 하나 챙겨왔거든 응 그게 만약에 안 돌아가면 그걸 갈면 되고 두번째 부동액이 부족하면 물이라도 꽉 채워서 돌려봐라 응 이 두가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응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아홉시 전에 나가줘야지 주차여금을 안 내잖아 네 일단 가서 어 근데 와 생각보다 어쨌든 전기장판 잘 가져왔고 응 12V 전기장판 그 다음에 우리 도매틱 에어컨이 온풍기 기능이 되잖아 응 그것도 은근히 한 2,3도 올려주는데 효과가 있다 응 이제 베바스토 베바스토 써있네 참 도매틱의 베바스토기 네 가로래 벨 시스템이 여기 여기 시스템이 여기 이 차를 만들었고 이 차를 만들었고 그 차를 만들었고 욕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안티프리즈가 충분히 충분히 그래서 이 차를 만들었어 그리고 다음 관리에 어떻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우선은 여긴 무조건 컴퓨터로 다 진단을 먼저 하니깐 그치 승부한 방법이 컴퓨터에 대한 문제는 더 프로페셔널의 디스크립션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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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냉장고 같은 경우도 일단 진단기를 먼저 컴퓨터로 돌려서 에러코드가 과거에 어떤 것들이 떴었는지 다 파악을 먼저 하고 나서 접근을 했잖아 고치는 걸 지금도 사람도 부동액이 부족한 것 같다 했더니 그럴 수 있다 근데 진단 먼저 하자 맞아 그 얘기가 안심이 된다 네네 그리고 더 깜짝 Resource 그리고 더 깜짝 놀라 그리고 더 깜짝 놀라 네, 네 이 기계가 안심이 나요 네, 그 냄새는 아주 심각해요 네, 그 냄새는 너무 나쁘지 않아서 저는 이ников에 대해서 자신을 사야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치? 노 프로블블블럼 Thank you very much Where are the batteries? 배터리 동재인가? 또 배터리를 적지 아 진짜 Yes here 아 그냥 배터리 쓰려고 해서 그런가봐 그 배출구 있잖아 연장 좀 해줄 수 있냐 부탁했더니 또 노 프로블러 잘 왔어 우리가 참 운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운이 있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특히 고장나면서 얘기했나? 라더맨 엔지니어 나한테 문자 왔다고? 아 그래요? 진짜 잘 돌아가는데 와 아 예 메인 리즌은 탱크에 비해서 로우 볼티지 로우 볼티지 로우 볼티지 이것도 로우 볼티지인데 근데 1년 반 전에 로우 볼티지 문제였다는 것 같은데 근데 1년 반 전에 로우 볼티지 문제였다는 것 같은데 네 I said a half life of the heater You can check it there 네 네 지금 16,0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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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freeze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코런드리네요 에코런드리네요 네, 에코런드리네요 내 캠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 아니, 다른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은 아니, 다른 시스템은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사용이 되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이 시스템은 네 이게 다른 시스템은 네, 근데 이 시스템은 닫았죠 이 물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가져온 부동역은 이미 다 소진을 했고 이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캠핑카나 자동차나 똑같은 부동역을 쓴다 그냥 그걸 보충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아니면 친환경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거는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we can use any type of anti-frije 네, any type of anti-frije 이렇게 말하자면 스페이스케이션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진 마이 오, 단세 와, 단세 드디어 금방 다 됐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두 번째는 고쳤고 세 번째는 드디어 우리 맨날 문 열면 이 가스가 들어왔잖아 이거를 연장해가지고 이쪽으로 빼는 걸로 지금 만들어 달라고 했어 와, 지금도 봐 문 열니까 바로 냄새가 들어오잖아 오! 덕분에 다 해결! 너무 친절해서 내가 이름을 물어봤어 미하오래 미하오 영어 이름은 마이클 이랬는데 영어 이름 됐고요 폴란드 이름 알려주세요 미하오 그래서 내가 미하오 친구야 그랬어 여보 오늘 저녁은 스페셜한 메뉴로 이 행복을 자축하기로 했어 뭔지 알아? 뭐? 뭐 먹어요? 짬뽕! 진짜? 대박 짬뽕 우와, 우리 그렇게 먹고 싶던 짬뽕 너는 더 길게 만들 수 있잖아 하하하하하 네, 당연히 하하하하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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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하는 카센타 냄새가 안 들어오겠네 이 집으로 좋았어 여보 다 했어 500GWT 냈어 뭐 이정도는 뭐 내야지 점검하고 이거 만들고 근데 좀 기다리라네 친환경 부동행을 살 수 있는지 여기서 자기가 좀 알아봐주고 얘기해준다고 되게 고맙네 어 점심시간인데 진짜? 진짜? 와 우리 냄새 때문에 고생했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유덕가스 뭐 이게 베스트야 내가 봤을 때 뭐지? 응 우린 점점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잘하고 있어 응 잘하고 있어 국제적인 카가 돼가고 있는 삼평이 하박이 돌자 어디가? 오 오 오 오 택시 아 으 으 에 에 아 네 네 safe journey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bye bye safe journey yeah thank you 와우 친절하네 아 이제 출발 열심히 저분들이 부동액 파는데도 알려주셨어 갑시다 정말 프로페셔널 하시네 그치 자기 일에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 마지막에 나한테 물어보는게 어땠냐 우리 서비스가 좋았냐 괜찮았냐 나이스 하다 우리 어쩜 이렇게 잘 풀려 우리 짬뽕 먹어도 돼 오늘 먹을 자격이 있어 이제 가계부를 쓸게요 네 네 따뜻해질 우리 집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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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하나 일 해결하고 잠바 자라거나 폴란드 사리가 끝나가는 마지막 대도시 브로즈와 너무 많은 걸 하니까 이제 낮잘 모일히가 괜찮은데? ok 옷을 올려 예쁘네 결정! 예쁘네 무조건 입자 오케오 오케오 힘들지? 와 라고 정말 힘들어 역시 쇼핑은 힘들어 근데 오늘 여기서 자야 될 것 같아서 주자는게 너세아처럼 진짜 우리 짬뽕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아 찾아봤는데 그 후배가 알려준 우리나라 중국집과 똑같은 스타일의 중국집이 오늘 저 월요일날 또 오네 네 해 월요일 신문?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쇼핑몰 안에 또 짬뽕집이 있어 와우 소주 12,000원 먹고 여기 사자 시타를 고치고 따뜻하게 사자 오늘은 나도 먹을 수 있게 허락해줘 저도 먹을게요 소주 부량주 부량주 안파나? 추억의 러시아 느낌 아냐? 쇼핑몰에 주차하고 푸드코트 가기 We got it 갑시다 브리핑을 해주세요 브리핑이요? 여기 사람들 이런거 좋아하나봐 그런가봐 이런 스시롤 캘리포니아 롤 이런거 좋아하나봐 김치 냄새가 김치 되게 맛있겠는데? 그럼 먹어봐야 돼 아 큰일주는데? 무료야? 무료니까 당연히 주셨겠죠? 감동 3개월만에 꽁짱을 먹어보자 우린 오늘 먹을 자격이 있어 그치? 짠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짠 아직 먹었던 그 달콤한 소리 28도 응 이게 훨씬 정말 맛있어 나는 애피타이저 왔어 만두? 응 음 맛있어 맛있다?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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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담아놔야지 이건 기록으로 주실만 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초코추장 없냐고 물어보는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너무 감동합니다 정말 주셨어 너무 감동합니다 여기는 한국 브로추와프 짬뽕 한 젓가락 너무 매워 음 맛있겠다 오늘은 그래도 돼 많이 먹어 이 붉은색 우리의 3개월은 이 색깔과 됐어 열정적이었다는 거지 응 나 진짜 못 찍겠다 오늘은 진짜 더 이상 그만 응 그만 그만 이건 여기 다 담아놔야 응 이건 다 담아놔야 다 담아놔야 또 담아놔야 더 이상 저거 완전히 고장났었네 야 오기 잘했다 오빠가 오기 잘했다 아니다 저 오기 쳐다보셨어 냉장고로 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재보니까 다 1.5V씩 저하되서 나오는 걸 보고 메인을 체크하니까 그렇거든 하도 진짜 우리가 3개월 내내 뭐 오한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멋이네 해결하자 앱솔 트리플 로컬 우리 브로치와프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가는 것 같아 이 담아놔야 네 그리고 여기가 있는 벽이 또 있는 벽이 두세가 아니다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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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담아야 아니다 담아야 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아 완전히 알 오늘 더 확실하게 쏟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if the wire is not good connected with this connector whole current can't go through making this wire hot and through that it's broken there is spark in between this spark yeah I understand and that's all very clear new one 저는 이 쪽으로 괜찮 토 rests 그렇 ז 해줌 종합전 stall 도류가ab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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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abeabeabebebeback. 아 네, 혹시 잘못할 수 있나요? 아, 당연히 모든 종이와서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네가 안 보고 네 네 네 네 박자 그게 제 잘못입니다 아 아마 네, 아마 네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의문에 따라서 어머니 이 부분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가 안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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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처 땡큐 표처로 표처로 할까봐 표처로 여보 해결 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흥미진진하네 이쪽으로 와 브로치와프에서 많이 봤냐고 좋은거 여기 정말 좋은데 많다고 할말이 없네 그러냐 여기서는 이런것 좀 고치고 필터도 고치고 정리좀 하고 가 여보 어쨌든 해결 또 해결 수고했어요 진짜 따뜻한 아랫목에서 얼음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파이 아 친절하다 아 친절하다 와 캥키팅까봐 끝까지 아까 악수 마지막 악수 다시한번 하자고 악수하는데 강하게 친밀감을 피우지 고마운데 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이러해선 suppress